자표 북위 37도 48분 0.14초 동경 139도 7분 16.30초 북위 37.800389도 동경 139.1211944도 37.800389 139.1211944 니스역은 일본 니가타연 니가타시 아키아구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이다. 시네스 본선이 지나가며 바네스사이선과 우에스 본선의 시종착력이다. 소속 노선은 시네스 본선이다. 또한 일본화물열차도 제2종 철도사업자로서 니스역에 사용이 가능하다. 아키아구 니스지구 일대의 대표역이다. 하행 침대특급 아케보노를 제외한 모든 전기역의 열차가 필수 정차하고 있으며 이른바 니가타 근교구간 애속해 있어 니스역 물결표 니가타역 사이에서는 빠르게는 5분 간격으로 열차가 자주 운행되고 있다. 오사카역과 사포로역을 잇는 임시 침대특급 트와일라잇 익스프레스 호이 혼슈섬 최북단 정차역이기도 하다. 단식 1면 1선 섬식 2면 4선으로 총 3면 5선이 있는 지상역이다. 역사는 선상구조이다. 역장이 근무하는 동일본 여객철도 지경역으로 주변역들을 관리하고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초록창구를 영업하고 있으며 자동발권기, 지정석발권기, 매점, 마지방 등이 있다. 자동계찰기에서 스위카 및 제휴 교통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보통은 1, 2번 승강장이 시네스 본선 상행, 4, 5번 승강장이 하행용도로 쓰이나 시간대와 열차에 따라 승강장이 바뀌는 경우가 잦다. 다만 특급열차 상행은 2번 선, 하행은 4번 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